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 A, A. 그래서 A, M을 두번째고 M. 알았어. 차 번호 물어봐도 돼. 차 번호가 못 돼. 와우. 와우. 화장실이다.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보지도 않다. 이상해. 여기 엉덩이 잡지. 여기 엉덩이 잡지. 엉덩이 잡지. 엉덩이 잡지. 엉덩이 커졌으니까. 엉덩이 커졌으니까. 엉덩이 커졌으니까.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이거 캠핑카. 내가 사러 갈 때. 먹어야겠다. 나 말고. 멤버들. 난 못 먹으니까. 저 알러지 있어요. 바게트도 먹고 싶다. 바게트 구입. 멤버들도 좋아하니까. 야, 빨리 씻어와. 이거 씻어와. 이거 씻어와. 이거 씻어와. 이거 씻어와. 이거 씻어와. 야, 파찌야. 와. 나 파찌는 안 해. 안 씻어. 안 막아. 너 파찌 오지 마. 우리 출발 안 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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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내가 어떻게든 좀 손볼겠어. 나의 그 스타일 밖에 모르는 넌 어떻게. 아, 재미있게 해줘. 재미있게 해줘. 재미있게 해줘. 아, 놀아줘! 놀아줘! 놀아줘. 습득. 아, 띵. 알, 띵. 됐다, 됐다. 앗띵, 앗띵. 아, 띵. 아, 띵. 아, 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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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2의 내 게임기야! 잘한다. 나 포도도 샀어. 잘했어. 니 거 샀어. 니가 샀어? 뭐야? 대박 바베트볼 사줄게? 뭐하는 거야? 가만히! 손! 발! 닭발! 여기 닭발 되게 소리네? 파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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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 넌 이런 거야 오늘 마지막 날이야 첫날 했을 때, 첫날 왔을 때는 아, 아직 몇이 남았네? 막 그랬는데 너무 빨리 왔는데? 어, 진짜 딱 두 대나 했을 때는 아, 오늘 끝나고 3일 남았지 세지는 오늘 끝나고 이틀 남았지 오늘 벌써 마지막 날 진짜 우리 머리 많이 했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최초 공개 뭐 이런 거 좀 해줘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내 두피 이 색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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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몸의 제일 하얀 부분 내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 두피야 두피 제일 하얘 진짜 두피 제일 하얘 바른대보다 나를 보고 ensor 사람들 두 sekarang 이렇게 square 이것들 공개 minute 이건 돈으로야 에stem 차면 translation 사랑 bag 나 heels Incredible 이럴 줄 알고 심심한가봐 뭐야 뭐? 빅토리 언니 볼 때 이거 해볼까?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와 완전 부다이리오다 이거는 빅토리 언니 꺼? 아 이거는 수영이 꺼 설린 빅토리 언니 아 정말? 너무 하다야 너 오빠 언니 뭐? 이거 뭐야? 들어가 나 괜찮아 보여? 나도 괜찮아 보여 진짜 나 어른이 이거 생각나서 얼마든지 나 20년 후 마흔 살고 있어 나 20년 후 마흔 살고 있어 나 20년 후 언니는? 나 20년 후 마흔 일곱 살이 찌는다 나 20년 후 마흔 일곱 살이 찌는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나? 나 그때는 빵집 가지고 정원 있는 집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언니 결혼할 거야 큰 강아지 큰 개를 타고 마스카기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결혼? 몰라 나 못 할 것 같아 하고 싶으면 내가 못 할 것 같아 뭘? 해야지 하고 싶으면 그게 안 맞는데 결혼하면 아기 낳을 거 아니야 난 무서워 아파 아기 안 하면 돼 아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오면 낳고도 있잖아 많이 결혼하기 쉽게 돼 결혼할 거야?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지금 두 명? 아 두 명? 어 두 명 여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남자 먼저 여자 먼저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아 나 애기 낳으면 근데 한 거만 나는 거 더 나을 거 같아 한 거만? 한 거만? 아 세 명 말하고 좋아하지 나야 되면 근데 한 거만 나는 거 같아 그래 그거 좋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 쌍둥이가 진짜 쌍둥이 되게 화내 근데 많이 싸우지 않아? 엄청 싸워 그치 엄청 싸웠는데 남이 커뮤 좋아 남자는 오빠 해야 돼 남자 먼저 나와야 돼 그래? 그러면 여성생이 이렇게 예뻐해 죽구만 그랬잖아 나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누나가 어 누나가 있는데 동생이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 누나보다 키가 크고 누가 든든한 동생 이런 거 있고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다 있으면 좋아 난 언니 있으니까 오빠 가져보고 싶고 남, 동생, 여동생 다 가고 싶어 다 가져보고 싶어 근데 이 결론은 나도 결혼을 할 거야 애기는 세 명 낳을 거야 두 명도 좋은데 같이 왔어 나도 남자 먼저 낳고 여자가 낳을 거야 나 그리고 멤버들 집에 놀러 갔어 어, 대박 진짜 아, 내 생각에는 집들이 다 다른 나라에 있을 거 같아 어 난 난 나 미리 얘기하면 나 여름마다 간다 그냥 여름만 갈 것 같아 언니, 나 지금 내일 죽을까요? 차 되게 싫잖아요 아, 언니 우리 모습으로 알았어, 내가 강아지 데리고 갈게 같이 가는 거 같아 우리 남편이 날 버리고 여기가다 아 야,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 낳기 전에 다 남녀 버리고 우리 다 저거 다시 탈모자 일탈 막 오, 다 일탈 오늘 탈모신 못 왔으니까 남편이 날 버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어 맞아 진짜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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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니 선이야, 나 여기 서 있으면 이거 내 나라 되자. 빨리 안내해 주세요. 저의 나라 오시길 하야합니다. 언니 나라에 저 새들 좀 어떻게 해. 어머. 오마이갓 이건 내 나무인데. 가자. 포할라가 어떻게 해야지? 조심히 내려와. 우리가 펼쳐. 우리. 여기 옆에 까지 까지. 가방 여기다 놓고. 다 가져왔지? 네. 맛있다. 백조.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이따가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거 엄청 예쁠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했어 이따가 떨어진대 허락 안 받았어 여기 섭외 받아야 되니까 섭외 안 했어 야 봐봐 이제 해 거의 다 졌어 호수에도 조금 반사하니까 예쁘다 자 우리 여기 5일 동안 와서 버킷리스트도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럼 우리 정말 오랜만에 그거 하면 할까? 나만 빼고 멤버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 쓰고 서로 얘기하자 오랜만에 이렇게 닭살 되는 것도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진지한 얘기를 그럼 이것도 타임머신에 넣는 거예요? 어 그럼 같이 넣자 일단 찢어져서 다 쓰고 5분 후에 다시 만나는 거로 오케이 너 왜 안가? 너 왜 안가? 너는? 그럼 너 거기서 저러고 있어 그래 그래 너가 왜 안가? 어린다 다리 그래 너가 어디서 구워 나한테 나한테 난맞아 진짜 지금 생각나는 고마운 거 썼어요 가장 최근의 일들 아 진짜 글 안 써준다 나도 이렇게 심지어 안 나온다고 아니 근데 너무 안 써져요 글씨 찍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 이제 안 써지는 거예요 계속 안 나오니까 계속 여름 쓰고 부는 거잖아요 아 진짜 너무 장편인데 좀 예쁘게 쓸까 원래 글씨 저 그때 그럴 때 많아요 제가 막 저희 오빠한테도 저희 작은 오빠 지금 군대에 있어가지고 사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안 믿는데요 제가 야 글씨가 설리가 아닌데 다 내가 했는데 죄송해요 배씨 연속 좀 할게요 나는 딱 보면은 어떻게 왜 이렇게 썼는지 알 거야 왜 2순으로 했는지 나 2순인가 보네 저렇게 단순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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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 서서 좀 빨리 써 좀 빨리 써 오지 마 야 살리한테 가까워 오지 마 가까워 오지 마 야 너 왜 안 가 살리가 너 싫어해 가라고 가라고 너무 맛있다 가만히 좀 더 아플 때 제일 잘 챙겨줬던 멤버가 있어요? 문화가 좀 더 한국 멤버 중에도 언익 제일 언익구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거 막 영양제나 막 그런 것도 다 챙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더 물어보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다른 멤버들에도 되게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저를 걱정해 주고 그런 거 다 느껴지는 그냥 그래서 아파도 우리 멤버들 때문에 힘 더 내고 우리 이번에 여행 끝까지 진짜 잘 끝내야죠 언니가 아픈 사람한테 좀 약한 거 같아 언니가 아픈 사람한테 좀 약한 거 같아 진짜 맞아 그런 사람 있다니까 누구세요? 우리 뺑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픈 거 소롭잖아 진짜 아프지 마 아프지 말라고 맞아 아프지 말라고 왜 한 말이야 다 먹히는 방식이구나 근데 전이가 무서워서 전이가 뭐야 빅 언니 5분 뒤에 모이자메 뭐야 나 지금 수사에만 남았어 뭐 내가 마지막이야? 저 한번 나왔던 선생님 갔다 와 나왔던 선생님 나왔던 선생님 나왔던 선생님 언니 저 감독님 물어봐요 빨리 나이들 수사 씨 하세요 고마웠던 형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뇨 주민 거 뭐 없어? 아니 어디 가? 수사실이 간대 아니 아플 때 펜티로 말고 딱 거 야 그만 움직여 카메라 감독님입니다 지금 치고 있어 야 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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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싫어 한번 한번 피곤하니까 될까? 피곤하게 하시게 피곤하시게 하려고? 어어 아 그냥 이것만으로 충분해 유아 유아 살려야 돼 가까워 오지마 이야 아 낫네 얘네 여기 진짜 핑크핑크해 낚시할까요? 안녕 하이 새 낚시 이 이게 이게 뭐라고 해? 이 이 동물 그게 뭐지? 흑 흑 흑 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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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라고 해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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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고 싶어 흑 흑 흑 네 버킷레쉬였기도 하고 너무 흑 진짜 환상해서 엠버님 스카이다이빙은 진짜 한번 해 봐야 해 태어나서 한 번쯤 꼭 해야 해 알았어 너 그런 걸 많이 띄는거 같아 난 띄는거 싫어 아무튼 늙었잖아 나 그런거 싫어해 스물 몇살이야? 스물... 멈추지마 스물다섯도 지금 강북인들은 이것들이 이러고 싶거야 나 스무살이야 나도 이제 늙었다 나도 이제 성인이다 그래 웃으셔 너 성인이니까 뭐 할건데? 운전면허서 할거야 그래 어디서? 어디서? 운전면허 따는 곳에서 한국에서 먼저 딴 다음에 국제면허를 한 다음에 3개를 돌아다니면서 다 운전할거야 어떤 차로? SUV SUV로? 어떤거? 큰거? 완전 큰거? 사줘 이런거 봐 다 끝이에요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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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정말 덕분 피도 맘도 쩜쩜 몰라 내꺼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없네 말 안해도 알잖아 우리 샀던거 우리 샀던거 뭐 보여줘봐 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진짜 우리 여기 5일동안 와서 버킷리스트도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만 빼고 멤버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 쓰고 서로 얘기하자 오랜만에 이러고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닭살 넣는거도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진지한 얘기를 타임머신에 넣는거에요? 어 그럼 같이 넣자 서로 아 닭살 나 그냥 묻는줄 알았어 알았어 맏언니부터 아 붙어 알았어 엠버에게 일단 엠버에게 엠버가 있으니까 외국인이 내가 외국에서 덜 힘들고 외롭지 않았어 가끔 중국어로 대화할 때 너무 친절했어 영어도 번역해주고 정말 부럽다 끝 끝 끝 아 너무 이상하다 이게 고마워 끝 야 다음 다음 빨리 짧지만 되게 길어 문화에게 크크크 고마워 할머니 항상 고마워 항상 고마워 잔소리도 고맙고 너의 물도 고마워 차에서 추웠는데 너의 자켓을 덮어줘서 고마워 뾱 뾱 뾱 끝 끝 설이 애기 설에게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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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쿠쿠 내 애기같은 설 항상 고마워 항상 언니 편을 대줘서 너무 든든해 가끔 언니한테 기대는 거 너무 마음 따뜻하다 내 어깨 너의 거야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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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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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스 몰래 볼러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내가 너한테 말을 하려다가 언니한테 말을 하게 돼서 야 너 뭐 이랬어 내가 누가 잡아줬어요 저도 누가 저도 누가 너 그저게 무서워 나는 언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안여 그래도 돼 우리 친구니가 여주당 지금 막내들도 많이 성숙해졌고 서로 얘기해도 많이 알아듣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어요 저희끼리만 있을 때 전환치실 때는 되게 나이 그런 거 없고 그냥 다 똑같아요 애기들이에요 근데 내 거 좀 몰라 몰라 근데 나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너 말이 아니니까 아 알았어 어 비건니한테는 우리 정말 멀리 뛰었지 한국어 전제 저희끼리만 우리 저렀는데 우리 혼자 한국 왔는데 이제 가족이네. 엄마 같은 언니 되줘서 고마워. 끝. 엄마는 머리를 때려. 누나는 키 작은 거 정말 매력인 거 알지? 맨날 심한 장난을 받아주는 사람밖에 없다야. 연습 좀 그만해 쉬어도 돼. 설리는 정말 거꾼. 키도 맘도 점점 몰라. 근데 항상 내 편이 있어줘서 고마워. 내 말도 안 되는 한국어도 들어주고. 한국말 알아듣게 연습할게. 난 왜 내 편이야. 언니도 내 편이라고. 답하기야 답하기야. 수정이 피곤하지. 다 알아. 5년 동안 계속 챙겨줘서 고마워. 수고했고. 대신에 많이 사줬으니까 우리는 이콜. 그래도 고맙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좀 약간 깊은 생각 얘기할 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잡는 치다가 또 오랜만에 그런 이런 깊은 얘기 많이 하니까. 헐. 이런 애들 컸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되게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 근데 내 거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없어. 괜찮아. 서성할게 서성할게. 근데 있잖아. 말 안 해도 아니잖아. 알지. 누구나 봐. 근데 지금 시작하는 스토리가. 일단, 이 십자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의 제목은?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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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무슨 말이야? 빅토리아. 너의 마음을 잘 챙겨주고 항상 우리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고마워, 언니. 더 착하고 자랑스러운 동생이 될게. I love you, 뿅뿅. 나도 뿅뿅. Amber. Hey, I'm your my 장난꾸러기 friend. 연습생 때부터 티격태격도 많이 했지, 우리. 그러면서 크는 거야. 크크. Love you, stupid. 루나, 하트. 우리 루나 언니 내 얘기도 항상 잘 들어주고 내가 항상 고민 상담하는데 앞으로는 언니가 힘들 때도 나한테 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 사랑해. 설리. 우리 떨링.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섰지? 미쳤나 봐. 이제 우린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마음 다 알지? 너라는 친구가 있어서 늘 든든하다. 설리는 이제...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까 현이랑 저랑 되게 다른데 정말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가도 방 항상 같이 쓰고 하니까 밤마다 수다 떨다가 잠들고 옆에 있으면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얘 먹이고 싶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아, 정말 떼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럼 베프가 되자. 할머니 때까지. 사랑해. 아, 너무 웃겨. 글씨가 왜 이렇게 쭈꾸매. 오구야, 사랑을 해가지고. 야, 진짜. 봐봐. 떵이. 하트. 어젯밤. 부끄부끄. 뭐야? 뭐 하는 거야? 언니의 가슴 아래. 언니의 가슴 아래 속사장을 들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어젯밤 부끄부끄. 부끄부끄. 쌀쌀. 언니가 아플 때 항상 챙겨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땡큐 베리 마치. 비 비 비 비 비. 코알라. 내가 기타 연습 많이 못해서. 거리 공연 걱정하고 있었는데. 역시 언니가 내 곁에 있어서 든든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왜? 앤버 언니한테는 사랑한다고 안 해? 사랑 안 해? 아니, 언니의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 뭐냐. 닭싸거린다고 하니까 땡큐라고 했지. 땡큐. 땡큐. 자, 너야. 비건마.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배낭여행을 어디로 갈지를 갈 필요로 못 잡고 있었는데. 현명한 언니의 조언으로 즐겁고 알차게 다녀왔어. 사랑해. 아프지 마. 막연하게 시작된 거였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저를 다시 바라보고 돌아보게 된 것도 있었고. 멤버들하고도. 진짜 어떤 여행에 가봐도 이마만큼 기억에 남는 여행을 가진 못할 것 같아. 자, 너 왔어. 나야? 아흠. 아흠. 뭘 봐. 엄청 멋있다. 알게 돼. 내가 이거 줄 거야.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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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죽을래. 나 말할게. 야 죽으러 가. 나 죽이려라. 나 죽이려라. ocks아루. 내가 여기까지 얼마만וב을 몰랐어. 결혼한 것 같은데. 원래 있어요. 전지에 절에 있어요. 전지에 절에. 물어봐 줘. 조리에 절의. 저런 것들. 야. 넌ически 삼zag. 쫌. 너 딸이 안 타지.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랑 계란를 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랑 표현이에요. 빅토리 언니 늘 늘 고마워요. 착한 우리 언니 사기당할까 무섭네 혼자 마음고생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요. 난 완전 언니 편 형 형이 있어 든든하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 내가 빨리 영어 배워서 좀 더 형이랑 자세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누나 언니 늘 우릴 위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늘 웃어줘서 고마워요. 맨날 아픈데 이제 그만 아프고 잠도 좀 많이 자요. 키키 뿅 역시 엠씨 해도 노래해도 되게 찰떡하게 야 얘 글씨 좀 봐요. 아 왜 그래 아 내 글씨야 우리다가 그럼 이거 같이 묻자. 묻자. 우리 묻으러 가자. 빰빠란 빰빰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바빰 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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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빰빰 빰 빰빰 빰빰 빰 빰빰 자, 우리 샀던 것 보여줘봐 맞다 나 그 옛날 꼭 하고 싶은 거 있었어 약간 그 의미 있는 것들 약간 그런 거 땅에서 묻어서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나중에 또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 약간 의미 있잖아 우리 애기들 데리고 오자 이게 우리 이모들이 같이 했던 탄핵실이란다 야 이렇게 10년 넘어야 우리 지금 샀던 것들 빈틱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빨리 탄핵실을 묻을만한 걸 찾으러 가자 초란때 알리지 말기 초란때 알리지 말기 고! 가보자 어떤 이미로 사야 돼? 나중에 몇 십 년 뒤에 우리가 딱 펼쳤을 때 어 그때 이거 어 이거 이거 그런 거 한 캡슐에는 가장 나다운 거 물건을 봤을 때 나 알아 아 나 알았어 뭐 할 건데? 아! 비밀이야 나 간다 같이다 여기 딱 다섯 개 있으니까 한 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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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이거 손으로 줬잖아 이거 이거 안에 알리지트 이거 노란자 내가 제일 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자 멤버들에게 맛있는 걸 주기 위해서 멤버들 이거 나중에 보겠지만 나 이렇게 노력했어 절대로 어 싸서 산 거 아니고 가장 맛있는 거래 사랑해 몇 십 년 후에 우리에게 몇 십 년 후에 우리에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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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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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 다 썼어요 네 읽어주기 책이 피해요 읽어주기 하나 더 생각났어 하나 더 생각났어 하나 더 생각났어 하나 더 생각났어 뭐냐면 타임캡슐에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글을 써서 넣으면 더 웃길 것 같아 나중에 보면은 진짜 웃기겠다 내 글씨체랑 내가 무슨 말을 썼는지 이거랑 요요를 사겠어 이걸 묻는 거예요 단발머리 제가 단발머리 때 여기 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를 일이 아마 아마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 한 평생 없을 거예요 한 번 너무 짧게 잘라봐서 더 이상 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때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이 아픔을 묻고 가야겠다 머리 자른 아픔을 어때요? 이거 뭐예요? 왜냐면 옛날에도 저 룰스트로 사는 다섯 개? 집에 있거든요 이런 거 사는 사는 앰버거 같고 그거 니즐린이니까 키위도 있고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나 트교촌 넣어야 되니까 두 개 살까요? 안녕 진미야 나는 스무 살이야 님 샀던 거 보여줘 봐 마지막으로 보여줘 봐 나와 이거 우리 다섯 명이니까 이거 다야? 자 우리 방금 했던 이거 있잖아 이걸로 꽂자 안에 자기 거라고 자 하나씩 가져가 자 안에 거 편지 안에 껴줘 끼고 나서 우리 편지 여기 계란 안에 넣자 아 귀여워 됐지? 이거 설리 그리고 요요 요요 추억의 물건 이거 연필깍기 너 왜 이거 많이 샀어? 연필깍기도 야 가격 좀 떼지? 아니 이거 아 이때는 이 가격으로 샀구나 하고 그리고 편지 이쪽 하나 자 내 계란 그런 거 이런 거 같이 묻자 대박 우리 다 성인이네 이거 우리 다 성인이네 이거 야 사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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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어 이거 해야지 하나, 둘, 셋, 끝! 제 미래에 내가 어땠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 이렇게 돼 있니? 라는 글. 나중에 안 돼 있으면 반성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멤버들한테 섭섭한 거 적었어요. 그게 너무 나중에 보면 너무 웃길 거 같은 거예요. 멤버들 내가 이때 너한테 이렇게 섭섭했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웃길 거 같아가지고. 적었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웃길까요. 제 글씨처럼. 경험 많이 쌓여야 제가 더 성숙해지고 생각도 많이 달라질 거고 책임감도 많아지고 약간 강해질 것 같아요. 내가 할 말은 다 편지에 쓴 거 같아. 뉴질랜드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서 너무 좋고 우리 꼭 20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다시 와서 타임 캡슐 묻은 거 꼭 확인하러 오자. 할머니 때? 멤버들은 항상 내 곁에서 힘이 돼 있어서 너무 고맙고 난 진짜 멤버들한테 멤버들 없으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멤버들이 있어서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내가 가수가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멤버들이 같이 내 옆에 있어주고 힘이 돼 주기 때문이니까 앞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멤버들 항상 즐겁게 항상 재미있게 우리 일하자. 음악 하자.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저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요. 빨리 무대에서, 무대 위, 아래 이렇게 만나요. 에메이징 FX. 나왔잖아. Instrategject E Hungry Fashion Electric Shop EVE Electric EEE Electric happened 엄청 parar. 어이구 inclu jego 아이구 내 아끼는 거라 아끼는 거 stewardship 빨리 더紫ешь 끝이 안 보여 72살 늘면 돼amy은 まで 구keln 관psilonוה kombucha 가동 LGBAM 점점 빨라지asting 빛 안녕하십니까